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있는 걸 조금 디테일을 다듬는 시간이에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우선 폰트 부분을 조금 예쁜 폰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구글 폰트라고 하는 것과 웹폰트라고 하는 개념을 전 사용할 건데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구글 폰츠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걸 보시면 웹폰트, 그리고 구글 폰트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구글 폰츠 사이트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음, 소스 S-O-U-R-C-E 산스 프로라고 하는 글꼴이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자, 여기는 이 글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단 소스 산스 프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거든요. 그중에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서 여기에 레귤러 400 픽셀 아, 400 픽셀이 아니라 400, 저건 두께입니다. 글꼴의 두께. extra right 200을 선택한 다음에 embedded로 가서 여기 있는 이 embedded 코드를 카피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웹페이지에 삽입합니다. 그럼 이제 웹폰트를 삽입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웹폰트를 지정하고 싶은 그 엘리먼트에게 이 구글 폰트에서 알려주는 이 폰트 패밀리를 지정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누구에게 할 거냐면 저는 씬 밑에 있는 모든 컨텐트의 폰트를 소스 산스 프로로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카피앤페스트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좀 두꺼우니까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header 태그에 그 모든 폰트에 대해서 폰트 헤더 말고요. 그냥 씬에다가 지정합시다. 아까 제가 선택한 extra right가 200이었거든요. 200을 지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목까지 200으로 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러면 제목 부분은 h1 태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다운로드 받은 400을 지정을 합니다. 400을 하니까 조금 디자인이 좀 별로죠. 그럼 저는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커스터마이즈 한 다음에 400은 해제하고 right 300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걸 다시 카피해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400이 아니라 이제 300으로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이 정도의 두께를 갖게 됩니다. 아까보다 좀 더 미려한 느낌이 들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텍스트와 그 밑에 있는 텍스트 사이에 뭔가 좀 줄을 선을 거서 약간 좀 두 개 사이에 좀 구분을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 현재 여기 있는 이 h1 태그가 이거거든요. 요거죠. 요거 밑에다가 선을 좀 커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h1에다가 보더를 bottom을 하면 이 픽셀에 솔리드에 화이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선이 화면 전체를 써버린단 말이죠. 화면 전체라기보다는 h1 태그의 크기만큼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크기를 조정해버리면 글자가 두 줄이 돼버리거나 이런 그 비극적인 디자인적인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하긴 좀 어려우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h1 태그에 가상 선택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h1 태그가 끝나는 부분 애프터 에다가 컨텐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로 테스트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텍스트가 생겨납니다. 요거는 이제 html 코드가 아니라 css 쪽으로 생성한 코드입니다. copy & paste 할 때 선택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저 테스트라고 하는 저것에 대해서 어 보더를 주는 거죠. 보더를 bottom에 1px solid white 를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라는 텍스트의 아래쪽에 보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테스트라는 저 컨텐트는 현재 저 컨텐트의 width width 값을 예를 들면 10rem 정도를 줬는데 안 바뀌는 것은 저기 있는 요 테스트라는 저 컨텐트가 저 컨텐트가 어 디스플레이 값이 그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 컨텐트는 줄바꿈이 되고 그리고 블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10rem만큼 화면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요렇게까지 한 다음에 테스트를 없애버리면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했더니 화면 왼쪽에 치우치는 것은 바로 h1 태그 요거죠. h1 태그의 왼쪽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우리가 애프터를 통해 생성한 컨텐트를 화면 가운데 정렬하는데 가운데 정렬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마진값을 쓰는 겁니다. margin 마진 그리고 0 auto로 주게 되면 0은 첫 번째 자리는 위아래의 마진 두 번째 자리는 좌우 마진 그것을 auto로 하면 양쪽의 마진이 같아지면서 이 컨텐트가 가운데로 정렬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마진값에 top을 줘서 요것을 예를 들면 1rem 정도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각각의 컨텐트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의 선이 생겨서 조금 더 뭔가 구분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좀 더 명시적으로 줄 수가 있죠. 뭐 조금 10보다는 좀 줄여볼까요? 8 정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패럴렉스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하나의 완결된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작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개념들을 사실은 했어요. 패럴렉스는 아까 제가 활용점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전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CSS에 익숙하지 않고 저와 같이 해본 요런 여러 가지 효과들의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똑같은 곡을 여러 번 연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한번 수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